어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을 중심으로 힘든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선주가 끝날 때쯤에 또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고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이벤트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선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급 상황이 썩 좋지 못합니다. 환율까지 또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계약에 좀 쌓이는 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대표님? 현재 미국의 시간 내 선물 지수도 계속해서 하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4월 PC 지표와 관련된 경기 심리가 크게 부각된 요인이 아닌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좀 발표됐던 소비자 신뢰지수가 최근 3개월 만에 좀 반등했다는 점. 이 점은 고용시장이 굉장히 좀 견고해졌고 이 부분이 인플루에이션에 대한 관련된 우려감으로 또 작용을 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이 10년 물국채가 4.6%대 다시 좀 상승했다는 점이. 그리고 여기 더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들에 대한 확률이 더 떨어지고 오히려 금리 동결의 가능성들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당장의 어떤 투자 심리의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할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당 오늘 양지수에 대한 흐름들 보면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들의 개수가 좀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어제 낙폭이 좀 커졌던 2차 전지 섹터가 어제의 사락을 좀 주도했다면 오늘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섹터까지 같이 좀 조정을 받는 양상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환경과 분위기를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또 담는 업종과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업종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이제 반도체가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픽한 업종을 보면 외국인은 오늘도 반도체,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 사랑이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2차 전지에 집중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여전히 화장품주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오늘 저는 받았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수급 매수 섹터 어떤가요? 최근에 어떤 수급 동향과는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외인의 경우에는 낙폭 과대 종목, 특히나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최근에 52조 신적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어제의 경우에도 LG 너드실러이션, 에코프로, 에코프로 VM 등등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된 캐지면 상들은 계속해서 좀 더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이 하반기까지에 관련된 영향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은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데 오히려 외인의 경우에는 단기 어떤 낙폭 과대를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한 것이다 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기간의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화장품 섹터 역시나 다양하게 좀 편입하고 있지만 특히 조금 더 낙폭 과대, 최근에 아이템의 확률 조작은 이슈가 좀 부각됐던 게임 섹터에 관련된 어떤 저가 매수 이 부분이 수급 차별화 관점에서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기대감보다는 많이 빠진 종목군들에 대한 일부 수급이 좀 반영된 형태 이 점이 좀 지난주와는 지금 양상이 좀 다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 패턴에도 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픽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LS에코에너지인데요 전력 모멘텀의 실적, 여기 이제 히토류를 포함한 신사업까지 끊임없이 재료가 나오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도 우리가 좀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일까요, 대표님? 사실 전일시가 총액이 한 1조 1900억,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이미 네, 많이 올랐는데 LS에코에너지가 지난 12월 임시주총을 통해서 사명을 좀 바뀌었죠 원래 LS전선아시아에서 LS에코에너지를 바꾸면서 우리는 전력 케이블, 통신 케이블 회사 아니고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선택한 이 사업이 히토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중국 다음으로 좀 많은 매장량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베트남에서 관련된 사업 부분에 관련된 본격화 내지는 공장을 좀 설립할 수 있다는 것들이 오늘 밸류업데이에서 좀 밝혀졌고 여기서 중장기 전략이 최근 뭐 향후 3년 안에 1조 8천억 원대 매출 기조를 좀 유지하겠다 그래서 베트남의 시장 점유율이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를 유럽과 북미 시장까지 좀 더 확장시키겠다 이게 좀 기대감으로 좀 더 작용하지 않느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일부 상승폭들이 좀 더 반납된 흐름들이 있고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력기기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더라도 향후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고 공급망 리스크가 한 번쯤 더 부각이 되면 히토르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LX에코너 에너지의 어떤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현재의 추경 매수보다는 조정, 조정도 그냥 조정이 아닌 낙폭 과대 구간이 좀 더 큰 구간에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많이 빠졌을 때 큰 조정이 올 때 우리는 기회를 한 번 포착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X에코너지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기는 했지만 현재 윗고리를 좀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기관이 선택한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한국콜마인데요 시장에서 절대 죽지 않는 섹터가 화장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콜마도 선크림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더라고요 대표님, 지금 사도 늦지 않은 자리일까요? 저는 한국콜마가 사실 신고가 작년 8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적 기준을 보면 올해 1분기에도 굉장히 강했고 화장품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특히 강했고 그런데 ODM사 중에서는 CNC 인터내셔널 대비해서 굉장히 상승 탄력도가 좀 더 미비했다 그런데 지난 8월 14일 6만 700원대 신고가 형성 이후에 현재 5만 9,300원 신고가 영역 부분까지 돌파 가능한 어떤 수금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인디브랜드의 약진을 주목해보면 실적이라는 것은 2분기 또는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조를 여기서 얼마만큼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케팅 구간 안에서는 어차피 성장에 관련해서는 정체 구간이 좀 진입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실적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관점은 화장품 ODM사라든가 플랫폼 기반을 하고 있는 유통사들의 어떤 수혜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관점이 한국 콜마는 오히려 접근이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성수기 기간 구간에 좀 접어들었는데 전체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 속도를 좀 더 높인다면 추가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도 늦지 않은 자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한국 콜마에 대한 코멘트와 투자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 종목 더 골라볼게요 기관이 픽한 바로 더존 비즈온입니다 중공과에서 호평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어떤 모멘텀이 있고 우리가 기관을 따라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 가장 크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 인터넷 전문은행 모멘텀이죠 그래서 지금 컨소시엄에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이게 6월 13일 다음 달에 중간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유력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어떤 대상자가 아직 선정될 수 있는 날짜는 좀 남았지만 기대감까지는 좀 더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이슈에서는 지금 신용평가 플랫폼에 관련된 국내 1호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신용평가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과거에 제사 이동통신 관련된 이슈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관점에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는데 막상 선정되지 못하면 그 낙폭을 모두 다 고스란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 받는 형국이 있었죠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실적 그 다음 여기서 이 부분은 아니더라도 본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추가적인 없어야 돼가 있을까 이걸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측면들은 제사 인터넷 전문은행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보다는 단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발표 이전까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시되 그 전에는 좀 일부 차익정산을 좀 하든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업보다는 이제 신사업 쪽의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발표가 나기 전에 매도하는 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도전 비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일주일 전에 대주전자 재료를 벌써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픽한 종목을 따라가면 우리가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주전자 재료 리뷰를 하고 오늘 또 새로운 탑픽 종목 선정해 주시죠 네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12만 1,400원 제가 목표가를 한 12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줬는데 일주일 만에 12만 원 좀 돌파를 했고 오늘 52조 신고가 12만 3천 원 터치한 이후에 현재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2차전자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약세를 봤을 때 너무나 좀 대조적인 차이가 좀 있고 다만 1분기 실적 기조와 같은 2차전지 동일 섹터 안에서 실적 호조를 보였다는 점 2030년도까지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된 연간 8만 톤 캡파에 관련된 성장성들을 주목해 본다면 여기서 더해서 6월 19일 인터베터리 2024 유럽 이벤트가 있죠 여기까지는 조금 더 수급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자 영역이라면 조금 더 가져가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11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신규적 진입 관점은 11만 원 미만에서 다시금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일주일 만에 아주 수익 실현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8개의 종목 후보 중에서 멀타픽으로 골라주고 가실 거예요 오늘 저는 외인과 기관이 좀 집중하고 있는 또 한미반도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요 1.8% 정도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어요 16만 6천 원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기조 오늘 4월의 연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기술주가 다 약세를 보였는데 독보적인 어떤 시세 흐름을 좀 가져갔다는 부분은 AI 산업에 대한 방향성들은 이미 확인을 했고 여기서 더해서 지금 SK하이닉스 양에 대한 밸류체인 구성 종목들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크다는 점 오늘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조정은 저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연간 수주 목표액이 한 약 3천억 규모로 지금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글로벌 고객사의 어떤 다변화 추가적인 어떤 수주 물량들을 좀 감안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수주 물량으로 인해서 한미반도체의 추가적인 상승률은 아직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6만 5천원 미만 구간에는 좀 매수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목표가 19만원 그리고 손절가 13만 6천원까지는 손절가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세인 한미반도체 여전히 따라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주일 뒤에 또 어떤 리뷰를 하게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선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치킨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첨자 발표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분을 골라봤는데 루주은 님입니다 매경 보고 주식하면 1류 다른 방송 보고 주식하면 2류 그냥 막 하면 3류 다들 1류 주식 고수되어봐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 매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서 저희가 오늘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창 계속해서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당첨자 발표 한 분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이벤트와 함께 저희와 끝까지 계속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선주 오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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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